네. 그런가 하면 이재명 후보 측과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 간의 갈등도 지금 심상치가 않아 보입니다. 이재명 후보 측 현근택 대변인의 글 때문이죠. 일부 친문 지지층이요. 이재명 후보에 대한 비방 포스터를 만들어서 활동하고 있다는 글을 음모론을 올린 건데 친문 강성 지지층을 비하하는 발언까지 하면서 더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. 하지만 해당 글 일부는 사실이 아니었고 한 유명 친문 트위터리안이 윤석열을 찍으면 바로 당신 때문인 줄 알아라 라는 내용의 포스터까지 제작해서 공개를 하면서 온라인에서 큰 호응이 일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. 이에 민주당에서도 좀 자중하자라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. 결국 현근택 대변인이 사과를 했습니다. 이번 사건으로 친문과 친이재명 세력 간의 갈등. 앙금이 그냥 결국에 수면위로 들어올라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글쎄요. 이재명 후보에게는 비문이라는 꼬리표가 늘 숙제였다는 말이 있었는데 이제 47일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 이제 와서 또 친문 비문 갈등 이런 얘기 나오는 건 지금 이재명 후보에게 정말 득이 들 게 없어요. 그러니까 사실 이재명 후보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소위 친문을 끌어안는 게 가장 중요한 이번 선거의 과제 중에 하나였는데 그래서 이낙연 전 대표나 정세균 전 총리과 함께 원팀을 이뤄서 소위 위에 당시 후보들 간에는 원팀을 이뤘지만 진정한 지지자들의 마음을 다 얻지는 못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사실 현근택 대변인이 왜 이런 얘기를 했는지 현근택 대변인 입장도 이해가 안 가는 말 아닙니다. 아니 지금 같은 팀에서 왜 이재명 후보를 안 돕고 이러는 것이냐에 대한 그런 어찌 보면 항변이었던 것 같긴 한데 방식이 굉장히 부적절했죠. 지금 저렇게 되면 어찌 보면 이재명 후보가 어떻게든 친문을 끌어안아서 원팀으로 선거를 치르고자 하는 이재명 후보에게 더 신이 될 가능성이 많은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. 사실 얼마 전에 있었던 변호사비 대납 사건 관련된 이모 씨의 사망 사건도 역시 그 갈등의 일환이라고 지금 평가하는 분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. 이 부분을 잘 봉합하지 못하면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소위 말하는 집토끼를 완벽하게 챙기지 못하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현근택 대변인도 사과를 하셨다고 하지만 이 부분을 어떻게 잘 추스르냐는 이재명 후보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. 네.